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일까 무얼까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순간 아련하게 떨리는 내 숨결 뭘까 꿈이었을까 어딘가 빛을 잃어버린 내 명예 행복할 기회가 내 삶에도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 지켜진 미소디 한 남자가 갖지 못한 미래 꿈을 품은 내 영혼 세상에 안켜실 수 있다 어딘가 빛을 잃어버린 내 명예 찬란히 피어날 그 천국이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언젠가 지켜진 미소디 한 남자가 갖지 못한 미래 꿈을 품은 내 영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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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